지금 안녕!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암기비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제5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강의를 맡게 된 김민석 강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6월 5일에 치러진 시험이었는데요. 현충일 전날이다 보니까 또 의미가 있었고요. 또 6월 달에 호북보은의 달 아닙니까? 상당히 남다른 달, 남다른 시간에 치러진 시험이었습니다. 시험들 잘 보셨습니까? 네,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었는데 그래도 몇 가지 킬러 문항들이 있었죠. 그 킬러 문항들을 하나하나 보기 전에 일단 이 강의를 보는 모든 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역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1번 문제부터 내용 하나하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어김없이 나왔죠? 자, 바로 선사시대 파트에서 구석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주먹도끼 딱 나왔잖아요, 맞죠? 자, 다음 시대는요. 이 가시대는 바로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자, 일단 개자 나왔잖아. 개자 붙는 거. 그리고 구석기의 대표적인 아이템 주먹도끼 나왔고요. 맞죠? 뭐 집게, 긁게, 뗀석기. 와우! 이런 걸 때리면 안 되는 거죠, 맞죠? 자, 빨리 넘어갑시다. 자, 구석기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가락바퀴는 신석기고요. 반달 돌카는 청동기고요. 고인돌은요. 청동기죠. 족장의 무덤 아닙니까? 신분제가 있었던 청동기 시대부터, 맞죠? 그 다음에 거푸집은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나타났던 한반도의 후기 청동기, 즉 철기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나와 있습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짜잔! 야, 이 나라. 이 나라. 자, 천군이 나왔고요. 이 천군을 주관하는, 아, 천군이 주관하는 지역이 바로 신성한 지역 소도였죠. 뭐 5월, 10월 바로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바로 삼한을 물어보는 겁니다. 삼한. 자, 삼한은요. 신지, 우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혼인풍습으로 서욱제가 있었다. 고구려가 되겠고요. 여러 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사출도라고 나왔기 때문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를 이야기하는 바로 사출도 부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물건 훔쳤을 때는 12배로 갖게 한다. 12배. 12자를 또 올려야 돼. 12자. 12월에 제천 행사 부여. 12배법 또 부여야. 부여. 그래서요. 역시 4번 문항은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책화. 동화책! 동화책! 아, 똥이 있죠. 똥이. 똥이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1번 문항은요. 삼한을 물어보는 것 같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골라야겠죠. 맞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깨알 팁을 드린다면요. 여러분, 옥절왕 동해는요. 군장의 이름이 읍군이었죠, 읍군. 왕이 읍군. 근데 여기는 삼한을 읍차라는 거. 좀 조심하시길 바라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어, 좋은 문제야. 3점짜리로 나왔어. 자,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 처음으로 만났던 어려운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바보 온달 이야기 나왔습니다. 온달이 영양왕 때 인물이야. 영양왕 때, 튼튼한 영양왕 때. 자, 영양왕 때 고구리한테 빼앗긴, 아, 신라한테 빼앗긴 그 한강 유역을 회복하고자 온달 장군이 신라와 싸우다가 전사를 했죠. 영양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요. 백제왕이 평양성을 공격해가지고 와, 죽였대요. 서거 죽었대요, 그 왕이. 자, 뭡니까? 백제 근초고왕 때 고국원왕을 죽였다는 거 알 수 있죠. 사세기 무렵이니까 여러분 사세기라고 딱 써놓고 사세기를 모르더라도 이거는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죽였다는 스토리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야. 아, 영양왕 때 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고 이게 나중이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다를 봐야 돼, 다. 다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끝. 한성을 함락하였대요. 자, 고구려가 백제 수도 한강을 뺏어왔어. 한성을 뺏어왔단 말이야. 바로 고구려 장수왕 때죠. 맞죠? 고구려 장수왕 때. 고구려 장수왕은요, 여러분. 고국원왕 다음이고 영양왕 앞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이 되는 거야. 오케이, 바래요. 따라서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가. 어딨어, 나, 다, 가. 응, 나, 다, 가 여기 있다. 어디, 어딨어, 나, 다, 가. 어, 나, 다, 가. 4번이 되겠죠. 나, 다, 가. 고국원왕, 장수왕. 나중에 7세기 무렵, 6세기 후반에 이제 영양왕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다, 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였고요. 역사적인 흐름, 스토리, 맥락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아, 이런 거 나오면 1초 컷이야. 1초 컷. 알았지? 무령왕능이죠, 무령왕. 무령왕능. 무령왕능. 아, 끝. 무령왕, 웅진시대, 백제웅진시대의 대표적인 군주로서 지방의 22개 담당관을 보냈던 무령왕. 그리고 이번에 무덤이 유명했다. 무령왕능. 왜 유명하죠? 벽돌 무덤이 있거든요. 중국과 교류했다는 흔적이었거든요. 맞죠? 백제왕능이고, 피장자가, 피장자와 축조연대가 확인된 유일한 무덤이다. 22남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공주 나와있고요. 백가의 날을 평정했고요. 다 무령왕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자, 무령왕. 중국 남주와 교류했다는 흔적이 바로 이 무덤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익산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미음, 미음이니까 무왕이 되겠습니다. 미음, 미음. 무왕, 미음, 미음. 자, 고웅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건 근초고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근초고왕. 전성기죠? 근육이 많은 근초고왕. 자, 그 다음에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아, 우리 선생들 마라난타는 또 누구야? 그랬을 거야. 자, 동진 때 승려 마라난타를 통해서 침묘왕 때 불교를 수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침묘왕 때입니다. 침묘왕. 그 다음에 사비로 천도하고 행정조직을 재정배웠다. 사비로 천도했던 왕은 백제성왕이죠. 그리고 나라 이름을 일시적으로 국호를 남부여라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성왕이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조금 괜찮았어. 아까 3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 자, 5번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역시 시기 물어보는 거야. 또 역사적인 스토리 맥락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가 같은 경우는요. 쭉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김춘추 나왔죠, 김춘추. 나중에 무혈왕이 되는 김춘추. 신라 삼국통연의 스타트를 끊었던 김춘추. 자, 고구려왕이 이때 고구려왕은 보장왕이 되겠습니다. 김춘추가 고구려왕한테 가가지고 원병을 요청하는데 이때 고구려왕이었던 보장왕이 말이야. 야, 니네 신라가 있잖아. 중령 땅 내놔. 안 그러면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말하니까 이 김춘추 말대꾸로 한 거야. 국가의 용터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으로 신은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사옵니다. 이러라고 하니까 보장왕이 화나가지고 그를 가두었다. 그러니까 보장왕의 보장왕, 보장왕. 여러분, 보장왕을 모르더라도 김춘추가 동맹을 맺기 위해서 고구려로 갔다가 고구려에서 까이고 나서 그 다음 누구한테 가죠? 당나라로 간단 말이야. 당나라. 그래서 나당 동밀을 맺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를 무너뜨리고요. 맞죠? 차근차근 신라 삼국통의 스토리가 전개가 안 되죠? 나와있죠? 관창과 바로 개백. 아, 백제 군사가 대패했다. 관창이 죽고 나서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 맞죠? 황산벌의 개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 아, 백제 멸망했던 스토리야. 그러니까 이 사이 시기로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나당 동맹이 들어간다. 나당 동맹. 따라서 정답은 2번. 오케이? 자, 나머지 선택지를 보면요. 안승이 보도국 왕으로 임명되었다.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했던 신라의 모습이었죠.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때 나오는 텍스트 워딩이 되겠고요. 자,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왕이 피살되었다. 관산성 전투. 이때 죽은 백제왕이 누구? 성왕이고요. 그 백제 성왕을 죽인 왕이 바로 신라의 진우왕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흑치상지가 임종상에서 군살을 일으켰어요. 백제 부흥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여풍이 백강전투에서 외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했던 백외가 백강전투에서 싸웠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육박. 육박. 아, 육박. 좋은 문제야. 아, 좋은 문제. 선생님 개인적으로 한진권 문제에서 이런 만화 문제들이 재밌어. 막 읽었어. 만화. 자, 빨간색깔 바지로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죠. 적고적이라고 하는 신라말의 도적대들이었고요. 또한 원종과 애노 나왔으니까 끝난 겁니다. 이 신라말이죠. 신라말. 이 신라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자, 이때 궁예가 후고구려를 만들었죠. 맞죠? 나중에 나라 이름을 마진, 태봉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정답은요. 1번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선택지는 왜 틀렸을까요? 원성왕 때 독서상품과 실시는요. 그 앞에 있었던 스토리가 되겠고요. 김웅돌 나왔으면 이거 신문왕 때, 뉴스피퍼링 때 이야기죠. 역시 이것도 앞에 이야기. 무혈왕의 직기우선이었던 왕위를 세습했다. 이것도 이제 신라가 통일하고 나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이야기죠. 무혈왕 때 이후고. 자, 그다음. 해공왕의 귀족에게 피살되어서 죽임을 당했다. 신라 하대를 물어보는 이야기죠. 신라 하대인데, 신라 하대인데 여기보다는 조금 앞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 3, 4, 5가 전부 다 지금 만화 자료보다는 앞시기로 가야 되죠. 어렵지 않아요. 정답은 1번. 자, 7번. 7번 좋은 문제죠. 자, 엄마 장보고 올게.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장보고. 왜 장보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적삼법하원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장보고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적삼법하원은요. 장보고가 산뚱지방, 당나라의 산뚱지방에다가 세웠던 절 이름이었죠. 또한, 당에 건너가 군인을 활약했다가 나중에 신라로 귀국해가지고 청해진을 설치했던 장보고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정답은 바다를 청소했던 진을 만들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육을 전개했던 바다의 왕자 장보고였다. 활구라고 하는 음병? 이거는 여러분 고려죠. 고려. 고려가 되겠고요. 자,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가 소개되었다. 아,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농사직설, 농상치료, 농가집서. 이런 농사책들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고려 거야. 고려? 농상치료? 이거 고려 거. 원간섭기에 전해왔던 농사법을 이제 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한 책의 농상집요가 되겠습니다. 원에 영향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라고 봐야겠고 그 다음에 면화꽃추는요.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던 조선 후기의 상품작물이죠.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조후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시전을 감독하기 위한 경시서 나왔습니다. 경시서, 한능검에서 잘 나오는 키워드죠. 자, 고려시대 때 시장을 관리감독했던 상행위 감독기구가 바로 경시서가 되겠습니다. 고려가 되겠죠. 정답은 다 시대도 안 맞고 장보고 나왔으니까 청해진 4번으로 가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우리 연구소에서 가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쫙 보니까 지금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 정해공주 끝났고요. 장문휴 끝났고요. 이란 대응에서 끝나버렸어. 어느 나라입니까? 바래줘, 바래. 바리를 물어보는 문제. 자, 철절인 건양중보를 발행하였다.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코인이죠. 철전이라는 게 좀 특징인데 고려 이야기야.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다. 자, 바래 같은 경우는요. 지방 행정구역을 보면 오경 15부 62주가 있었어. 근데 오경 15부라고 했죠. 그 15부 중에서 솔빈부라고 하는 지역의 말이 매우 유명했대요. 따갑딱딱딱. 아, 말이 유명했다고. 맞는 말이고. 자, 지방안을 감찰하고 그러자 외사장을 파견했다. 통일신라 때 모습이죠. 틀렸고요. 통일신라 때 모습이고. 그 다음에 거란도 영주도라고 하는 건 바래 5도 중에 하나입니다. 바래가 이제 교육망이 상당히 발달됐는데 거란으로 교육했던 길 거란도 당나라와 교육했던 길 영주도 조공도, 일본부, 신라도라고 해가지고 바래 5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ㄹ,ㄹ,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9번! 9번 나와라. 야,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거. 백제음이서래. 하하하하하. 백제음이서. 하, 백제음이서. 백제음이서, 서산마일불. 끝난 거야, 여러분. 백제미서라고도 했고 힌트로 마일불까지 나왔어요. 서산마일 삼존불상. 바로 요거죠, 요거.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 자, 키워드 광덕. 광종이죠. 후주에 토산물을 보냈다. 백관이 공복지에 정한다. 그 다음에 국사, 왕사. 불교도 이렇게 정비하고요. 바로 광종. 고려 4대 임금 광종 때역입니다. 여러분, 광종하면요. 과거제. 광종제하면요. 과거제를 실시했던 군주다. 과강, 과강, 과강. 광종하면 과거제. 그리고 뭐야. 노비안검법도 있죠. 맞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했던 건 성종이 되겠고요.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만들었다. 이건 고려숙종 때 이야기입니다. 고려숙종 때 이야기. 그 다음에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여 나성을 축조했다. 거란의 3차 침략 이후에 축조한 나성은요. 현종임금 때예요. 현종임금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고려현종 때. 국자감에 서적포를 두어 출파를 담당하게 하였다. 서적포 역시 고려숙종 때 이야기입니다. 관악진흥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11번 문제. 와, 어려웠어.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선생님이 항상 자료박스에 사료를 보면 그 사료 출처가 나와요. 고려사니까 고려역사와 관련된 고려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맞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정을 농박하고 시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시간의 정치니까 당시 이제 국정을 논하고 풍속으로 교정하여 규찰과 탄핵 업무를 담당했다. 탄핵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초에는요. 사헌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사헌부로 가시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서홍중 14년에 뭘로 고쳤고? 자, 대부, 중승, 시어사, 어사, 감찰, 어사, 어사, 어사가 있다. 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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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사. 어사대부로 먹는 겁니다. 어사대, 어사대. 아매용 어사할 때 어사야, 어사. 관리들이 비례를 감찰했던 거니까 어사대죠. 물론 이거랑 비슷한 게 조선시대 때는요. 사헌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어사대가 조선의 사헌부랑 그 성격이 매우 흡사했죠. 근데 문제는 고려야, 고려. 어사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어사대에 있는 관리들이 중성문화상의 낭사랑 함께 대간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였죠. 5번, 5번. 자, 많은 친구들이 3번으로 갔을 것 같은데요. 사간호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던 건 사헌부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오답이 이제 사헌부는 3번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정을 총괄하는 관서였다. 이거 중서문화상이 되겠죠. 뭐 고려로 따지면요. 그 다음에 무신직공기 최고 권력기구는요. 중방이었죠. 중방. 초기에는 중방이었고 최씨 직공기 때는요. 바로 교정도감이었죠.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사헌부였고요. 그 다음에 원간섭기의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었던 건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자, 어김없이 나왔던 우리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임금 바로 A급군주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요. 반원 자주정책. 당연히 툭 튀어나야 되는 거죠. 자, 이 왕은요. 노국대장 공주의 영정을 이 왕과 그의 왕비였던 노국대장 공주 공민왕과 노국대장의 어떤 스토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특히 이 왕은요. 기철을 잡아 죽이고 정동행성을 폐지하였다. 또한 공민왕 쌍성총관부를 수복했고요. 신진사대부를 많이 등용하게 됐었고 맞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 자, 만곤당을 두어서 원예학자들과 교했던 건요. 고려말 충선왕 때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연을 보냈죠. 이재연. 우리 이재연 하면 이분이 썼던 역사체 뭐 사략이라는 것도 유명하고요. 자, 신도를 등용하여 전민변정물 끝났습니다. 이거죠. 정답. 여러분, 공민왕 하면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야.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 아니면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신도를 등용해가지고. 맞죠? 자, 쌍계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지 했던 건요. 아까 했던 꽈꽈꽈꽈꽈꽈 광종이 되는 겁니다. 광종. 자, 그 다음에 정계와 개백요소를 지었던 건요. 바로 고래건국. 자, 왕건이 되겠죠. 태조왕건. 태조왕건. 그 다음에 최승로의 심의 18조를 받아들였다. 최승로하면 그의 파트는 누구? 성종. 따라서 정답은 1번, 2번. 자, 13번. 자, 다음 왕은. 와, 어려운 문제 했어. 2점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한번 끝까지 읽어봅시다. 자, 이 임금이. 아, 이 임금이 아니구나. 국가죠. 각 국가. 강조 나왔으니까 강조가 거란의 2차 침략의 원인이 됐던 강조의 정변 쿠데타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란 침략과 관련된 거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강조가 또 나왔어. 강조 가지고 모르겠다면 여러분, 양규는 좀 잡아야 돼요. 양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양규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거란이 1차, 2차, 3차 침략을 알고 있습니까? 1차 침략 때는요. 서희가 싸웠죠. 서희. 서희 장군의 외교단판. 3차 침략 때는요. 그 유명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었죠. 2차 침략 때의 영웅이 바로 양규입니다. 양규. 양규. 물론 우리가 이분들이 이름을 이렇게 경솔하게 읽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암기가 필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희규감찬이야. 암기비법? 희규감찬. 희규감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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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규감찬. 그러니까 양규 가지고 이건 거란의 2차 침략인구나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거란이구나 알고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죠. 거란이죠, 거란.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고려 2대 임금이었던 정종임금 때 태, 해, 정이니까 아, 고려 3대 임금이구나. 3대 임금 정종 때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광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광군. 이렇게 했죠, 광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였어요, 1번. 어렵죠. 어렵을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윤반을 보내 동북구성을 개척하였다? 이건 뭔지야? 이건 그 여진, 여진, 여진. 그렇죠? 동북구성. 어, 숙종 때 별무반을 만들었고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종 때 이제 동북구성을 딱 개척했죠. 화통보감을 설치하고 화포를 제작하였다. 최무선 이야기고요. 강화도로 도불을 옮겨 장기한전을 준비했다. 최씨 무신정권 때 최후 때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쌍수로 총관부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공민왕 이야기가 되겠고요.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 1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경제 모습입니다. 항상 이런 시기의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분, 팔관에 물론 팔관에는요 그 남북국시대 때 통일실라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팔관에 하면 웬만하면 그 고려로 문제 푸시는 게 좀 편합니다. 고려, 고려, 고려. 팔관에 연등에 하면 딱 고려를 떠올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송나라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당시 송이 있었을 때 한반도는 고려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고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따라서 고려시대 물어보는 겁니다. 고려시대의 경제 모습은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무역항구 국제무역항 벽란도 예선강을 하고 있었던 벽란도가 되겠죠. 송상 시 송상은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조선은 후기가 되겠고요. 사상이죠, 사상. 시장을 관리감독했던 관청이었던 동시전은요. 신라, 지정왕 때 이야기. 신라방을 설치했다. 이거는 통일신라 때 모습이 되겠고요. 맞죠? 그 다음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란조건을 폐지했다. 정조 때 신의통공이라고 하는 금란조건 폐지정책. 바로 조선 후기 정조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15번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한눈검에서는 이제 정말로 나왔습니다. 지겹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종과 애노의 난 잡으시고요. 망이망송의 난 잡으시고요. 김삼이 효심의 난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있었던 홍경래은한 진주 임술농민봉기 잡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있었던 밀란들 하측민들의 봉기가 되겠는데요. 망이망송이 망이 나왔고 맞죠? 이건 무신정권기 때야. 맞죠? 그러니까 무신정권 이후인데 몽골이 침략 전이냐 후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4번이냐 5번이냐 많이 고민을 갈등했을 거야. 무신지권 초기에 있었던 바로 난이 망이 망소이 난이었습니다. 조금 안기팀을 드린다면요. 정 중 부죠. 정중부 중방 이렇게 뭐 외워야 되고 또 이응자가 들어가니까 망망 들어가는 거야. 이응자가 들어가니까 망망 망이 망소이 망이 망소이 알겠죠? 정답은 바로 4번 되시겠습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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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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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교단을 정비하려고 했던 우리 의천에 대한 문제. 따라서 의천스님은요. 찬태종이죠. 찬태종. 끝까지 한번 볼까요? 정액상수와 도노점수는요. 이 정도는 지눌이죠. 지눌. 무에가를 지었다. 불교의 대중앙에 있었던 분 온효가 되겠고요. 황룡사 국칭목탑 국칭목탑 지금 없지만 몽골 침략 때 불타가지고 지금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남아있었다면 되게 길거란 말이지. 되게 클 거란 말이지. 되게 길어. 아주 큰 탑이야. 짜장스님 있죠. 짜장. 아 되게 길다. 짜잔. 짜장. 백령결사 이분은요. 요새죠.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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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결사로 주도했던 분. 그 다음에 교장을 설치하여 불교 경전 주석서를 편찬했다. 바로 의천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아 좋은 문제였죠. 의천이 여러분은 불교 통합운동뿐만 아니라 이 교장을 설치했다. 교장. 교장을 설치하여 이 뭐야 뭐야 교장을 만들기도 했었다. 불교 경전. 그 다음에 17박 우리나라 불교 문화유산입니다. 개성에 있는 탑이었는데 지금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공무원이 전시되고 있다. 서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영향을 받아 다층 다갑의 대리석탑이다. 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나와있고요. 또한 원각사지 10층석탑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원각사지 10층석탑을 고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탑은요. 바로 경천사지 10층석탑입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번은요. 여러분은 좀 생소한 탑인데 1번은 이게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탑이라고 하는 저기 안동에 있는 법흥사지 7층 전탑입니다. 안동에 있는 안동에 있는 신세동에 있는 법흥사지 7층 전탑이 나왔고요. 이거 우리 10원짜리 모델인 바로 다보탑이 되겠죠. 불국사 그 다음에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요. 평창 월정사지 팔각국층석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탑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상과 탑은요. 좀 자주 눈으로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18번 문제 자 15세기 조선권국초죠. 15세기니까 조선권국초 부국광병을 위해 과학기술이 꼽혔던 권국초의 모습인데요. 앙부일구 해식에 나왔고요. 신무기 이런 거 나왔습니다. 자 15세기 하면 여러분들 또 세종을 딱 떠올리면 좋겠는데 조선전기 때 여러가지 발명품들과 과학기술이 쏟아지는 시기였죠. 자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었던 건 정약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약용 향약집성방 옳지 않은 거네요. 정답 1번이죠. 향약집성방 세종 때고요. 칠정산 세종 때고요. 개미자 갑인자 나왔는데 개미자 누구입니까? 태종 때 그 다음에 갑인자는요. 세종 때 그러니까 건국초 맞네요. 우리나라 농사법을 소개했던 농사직설 세종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죠. 그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자 성종의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자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라. 자 성종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유락은 신하가 우리나라는 수신적 희란적인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하여 세조께서 과제는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세조가 이걸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들 때 세조하면 직전법이죠. 직전법 세조하면 직전법 선생님이 이제 암기비법도 있죠. 세계직구 세조암기비법 세계직구 아하 더 오랜만에 해야겠죠. 세조 개유정란 개자 육조직계제 그 다음에 직전법이고 구자는요 군인제도 아하 세계직구 아하 여러분들 세조 직전법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직전법을 물어보는 문제였어. 현직 애들에게만 토지를 분급하는 게 바로 직전법이었습니다. 현직 애들한테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전지원 시지를 나눈다. 전시과가 되겠고요. 풍행에 관계없이 이거 영혼이 고정시킨다. 바로 영정법이 되겠습니다. 영정법 인조 때 시행됐던 거고요. 관리기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였다. 명종 때 일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명종 그 다음 개국공신의 인성과 공로를 기준으로 역군전이 되겠죠. 왕건 고려 왕건이 지급했던 역군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노산군 나왔습니다. 영월에 유배를 왔대요. 여러분 단종이 자신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에게 왕자리를 양이하고요. 나중에 유배가 되죠. 사육신 사건 이후에. 그리고 노산군으로 강등이 돼요. 그리고 강우도 영월에 유배가 됐죠. 그 불쌍한 우리 단종 그리고 그 단종을 왕에 다시 본래 세우기 위한 보기운동 등을요. 이 성산물을 비롯한 집현자 학사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집현전이 폐지가 되고 단종이 죽임을 당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세조 세조 물어보는 거야. 세조 세조입니다. 세조 수양대군 세조 수양대군이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 직구 암기비법 또 해야 되나? 아 안 까먹겠다 우리 친구들 그쵸? 세조 계유 정란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죠. 그리고 육조 직계제 나중에 왕대군 했죠. 그 다음에 직전법 군인 제도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 수양대군 세조를 물어보는 거죠. 자 자이디비 복상문제로 전개된 예송은요. 현종 때 있었던 사건이 되겠고요. 자 인물성 동이론과 아 호랑냉정 인물성 동론이냐 인물성 이론이냐 바로 노론 내고 있었다. 학문 갈등입니다. 조선 후기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여립의 모반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인과 서인 나뉘게 됐던 거 아 소리 정여립의 모반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게 됐는데 자 동인이 입은 피해 아 이건 이제 여러분의 선조 때 붕당의 형성 속에서 나타났던 사건들이고요. 인형형호가 패기가 되고 남인이 권력을 잡았다. 숙종 때 환국과 관련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1번 그 다음 21번입니다. 조선전기 때 많이 제작된 도자기라 그러고 회색의 그 백토를 만들었대요. 이거 분청사기거든요. 여러분 분청사기 분청사기 뭐라고요? 분청사기 왜? 조선전기니까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려 그쵸? 그 다음에 조선 후기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22번 22번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거 그랬습니다. 자 강옥립의 죄를 물어야 된다. 후금에 투항한 강옥립의 죄 광해군이죠. 광해군 중립의교 광해군입니다. 자 그리고 항복을 받기 위해서 삼전도에서 단을 쌓았다. 너네 황제가 내일 황제께서 의식을 거행할 거다.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을 맛본 인조죠. 인조. 그 사이의 스토리가 나와야겠죠. 광해군이 날아갔다라는 인조반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병자호란 앞에 정묘호란이 나오거나 그럴 거야. 그렇죠. 보니까 나선정본의 조총부대가 파견했던 거 효종 때 있었던 바로 나선정본이 되겠고요. 이유죠. 이유. 권유리 행주 산상에서 적군을 격퇴했던 건요.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이야기입니다. 아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애울 때가 됐습니다. 정봉수 이리 봐면요. 정묘호란 때 의병장들이죠. 맞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 이 그림과 관련된 내용이 병자호란이기 때문에 인조 때 병자호란이기 때문에 병자호란 앞에가 정묘호란이거든. 맞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소연세자와 복림대군이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던 건요. 병자호란 이유가 되겠죠. 이 그림이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요. 병자호란 이유입니다. 병자호란 이유. 그 다음에 외적의 진위에 대비하여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비변사가 처음 설치됐던 건요. 중종임금대 삼포회라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명종 때 을묘외변으로 상설화가 되고 임진을 할 이유는 최고기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였고요. 아마 이번 53회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올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능검 시험에서 역사 내용이 아니라 궁궐과 관련된 문화재 관련 문제가 나오네요.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는데요. 일단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후원과 연못 우리나라 궁궐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궁궐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유네스코 유네스코에 등록된 우리나라 문화유산이야.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창덕궁입니다. 또한 조선왕들이 가장 많이 머물렀다고 하는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죠. 임진왜란이 이후 경북에 불타고 나서 그 후대 임금들이 창덕궁에서 많이 머물렀는데 또한 창덕궁 정문이 바로 도나문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창덕궁으로 유추하셨다면 굉장히 센스있게 문제를 푸셨다고 볼 수 있고요. 틀렸다면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창덕궁과 관련된 키워드들 몇 가지 기억합시다. 자 유네스코에 등록된 바로 우리 문화유산이고요. 조선의 역대왕들이 간이 머물렀고요. 또 창덕궁의 전문이 바로 도나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요. 일단 선진을 하나만 보겠는데 도성대 서쪽에 있어 서골로 불렸다는 경희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경희궁.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던 건요. 바로 덕수궁이 되겠습니다. 덕수궁. 덕수궁. 석조전 유명하죠. 세양식 건물. 자 덕수궁. 덕수궁. 그 다음에 왕실 도서관이 규장각이 바로 창덕궁 후원이 있었습니다. 창덕궁 후원이 있는 그 규장각. 옆에 막 주압루도 있고요. 주압루도 있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아 좋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조선물산 공진. 일제강점기 때 조선물산 공진이라고 해가지고 이 일본 애들이 경북공에서 이런 걸 했죠. 우리나라 민족 기상을 경북공 왕궁의 상징인데 그 다음에 이목대비가 그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됐던 건요. 어디입니까? 그 덕수궁에 대한 설명입니다. 덕수궁. 따라서 창덕궁 물어보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로 여러분 근윤대사 파트에서 우리가 창덕궁이 또 많이 등장합니다. 이목군란 때 구식군인들이 창덕궁을 습격하게 됐고요. 또한 갑신정변 때도 창덕궁에서 청나라 군대가 밀려 들어오면서 갑신정변에 창덕궁 아시겠죠? 창덕궁 기억합시다. 그 다음 24번입니다. 또 이 창덕궁도 광해군이 또 만들기도 했죠. 중건하게 됐고요. 자 24번 역시 좋은 문제입니다. 이 박스 내용이 많은 학생들이 이거 어느 시기야?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랬을 거야. 일단 선지를 볼까요? 담배 조선 후기죠. 앙시 조선 후기죠. 시세라고 하는 중인들이 만든 문학 동아리 조선 후기죠. 물주 광산 경향하는 덕대 광산 CU 조선 후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조선 후기야. 옳지 않은 거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번은 조선 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박스 내용은요. 조선 후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패설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음단 패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떠도는 이야기들이야. 맞죠? 떠도는 이야기들. 패설이고 그 다음에 새책가라고 하면 지금의 뭐라 그럴까요? 북스트리트? 서점가? 책가? 책거리?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이 이런 글을 많이 읽고 서민들이 어떤 문화의 중심지로서 향유하는 모습들. 조선 후기라고 우리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버남이라는 사람이 체제공이죠. 청조 때 활용했던 명제상 체제공. 체제공이 썼던 문집이 버남집이거든. 조선 후기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데요. 모르더라도 선지로 잘라내면 정답은 2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이죠. 25번입니까? 방금 우리가 24번 봤고 25번이죠. 25번. 잘 봐 놨습니다. 이제 속도를 좀 빨리 낼 겁니다. 가보자고요. 김세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사록에서 이사절단 부사로 다녀왔는데 김세렴이 아니 해사록이 누구고 김세렴이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선생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선생님도 역사 선생님인데.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에도입니다. 에도. 에도. 일본의 마지막 봉건 정권이었던 에도막부의 사절단으로 다녔던 게 바로 조선통신사죠. 통신사. 물론 선생님이 해사록을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이 통신사가 바로 일본에 건너갔던 외교 사절단이야. 조선 후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됐던 건요. 개항기 때 우리나라가 강화도주약 체결하고 나서 조선 정부에서 양반들의 반대를 피해서 조사시찰단을 보내죠. 이게 조사시찰단 이야기죠. 틀렸고요. 해국도제 영안지락은요. 바로 조선 후기 통상개활원자였던 오경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경석. 유경석이래. 오경석에 대한 설명이고요.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라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던 사절단의 이름을 이렇게 그 목적에 따라서 파견됐던 시진에 따라서 다르게 불렀단 말이지. 중국에 갔던 사신들의 이름이죠. 맞죠? 명나라 때 사절단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됐다. 맞습니다.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됐던 게 공식적인 사절단 바로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통신사들이 있잖아.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조엄이라고 하는 통신사가 고구마도 가져와가지고 조선의 고구마도 퍼뜨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 교류에 어떤 문물 교류에 또 상징이 조선 통신사였죠.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시설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바로 역시 개항기 때 청나라에 다녀왔던 영선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선사. 이들이 다녀와서 만든 게 바로 기기창이라고 하는 근대적 무기 제조 시설국이었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4번 26번 탕평책 나왔으니까 영조 아니면 정조일 거고 수원하성과 사둔세자 아들 바로 정조가 되겠죠. 또 정조의 파트너 정약용이 되겠고요. 정정 따라서 정조입니다. 정조 1점짜리 그냥 뭐 먹으라고 주는 문제죠.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했다. 효종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친이부대 장용용 정조 이야기죠. 조선의 기본 법전이 경국대전은요. 누가 완성했다? 성종이 완성했다.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고 성조 때 완성했다. 백두산 정개비를 세웠던 건요. 조선 숙종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군역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염법을 제정했다. 영조 때 이야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의주 나왔고요. 평양 나왔고요. 개성 나왔고요. 전주 나왔고요. 부산 나왔습니다. 각각 역사적 사건과 위치와 관련되지 않은 건데요. 만상이라고 하면 만주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상인이니까 의주 만상이 맞습니다. 나석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일까 그 다음에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사는에다가 폭탄을 투척해서 서울이죠. 경성 당시 일제강제기 때 경성이라고 불렸던 서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소리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만적이 최충원의 노비였죠. 그러니까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니까 최충원은요. 고려 당시 최고 무신 집권자였으니까 수도에 살 거 아니야. 개경 개성에 살았죠. 그러니까 맞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동양국민군이 정부와 화해하는 약조를 맺었다. 전주와의 이야기죠. 맞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중 부산 동네 부산 송상현과 그 다음에 부산 첨사였던 정발이 순절하였다. 바로 부산에서 있었던 임진왜란 초기에 있었던 전투들이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일단 정응주성 나왔습니다. 정응주성 정응주성 갖고 알면 진짜 대단한 거야. 홍경리은 안이 서북지방 평안도에서 터졌던 농민봉기 맞죠? 그런데 정주성에서 끝까지 최후 전투가 있었는데요. 홍경리은 안입니다. 순족 때 있었던 홍경리은 안이고요. 그 다음에 진주 백성들이 우병사 백락신의 탐욕 때문에 터진 바로 진주 임술농민 봉기죠. 철종 때 있었던 진주 임술농민 봉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이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러면 여러분 뭘 골라야 되냐. 최재호가 동학을 창시했다가 답이 됩니다. 나머지 답이 들 수가 없는데 정약종이 희생된 신유박해 순조 때 있었던 일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신유박해는 아 신유박해 그쵸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오페르트 남용군묘 도굴사건 이건 고종 때 있었던 이야기고요. 공신책복문제로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 인조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인자의 난을 터졌다 바로 이건 영조 직권 초에 있었던 사건이죠. 따라서 최재호가 동학을 창시하였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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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2번 2번 왜 신유박해 틀렸냐면 순조 직권 초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거는 181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알겠죠? 이거는 1800 연도까지 알아야 될까 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지만 됐죠? 근데 신유박해는요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대전 통편 이후 만들어진 법전인데 사실상 조선시대 마지막 통일법전이다. 다 모으고 모아가지고 다시 회 회 회전하다 할 때 회자 다시 모은다 라는 거야. 회통이죠. 대전회통 대전회통은 누굽니까? 희응자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설명 따단 바로 뭡니까? 만동묘를 복구하는 유생 만동묘 복귀를 커리하는 유생 우리 흥선대원군의 대표 간판업자리는 바로 서원철폐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이순신이라고 하면 거북선 세종대왕 하면 훈민정원 흥선대원군 하면 서원철폐 딱 튀어나와야 돼. 전국에 600개가 넘는 서원들 가운데 47개만 빼고 모조리 없애버렸던 대원군의 개혁정책 서원철폐 특히 만동묘라고 하는 대표적인 서원도 없애버릴 정도로 강경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만동묘가 임진흥란 때 우리나라에게 원병을 도와줬던 명나라 황제 영락 만력제 신종에 대한 위패를 모신 서원이 만동묘였는데 이것까지 헐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유생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죠. 아니 도움이다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뭐야 공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 백성에게 해가 되는 건 진실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밀어붙이죠. 서원 철폐 허중의 동의보감 후민정음 세종 계약조는요 세종이 되겠고요. 성균관의 탕평미 건립한다 영조 때 이야기죠. 따라서 정답은 흥선대원군 고종과 관련된 스토리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 베르네 주교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구야 그랬을 거야. 문제를 읽어보자고요. 프랑스 선교사 베르네 주교 승교를 사실적으로 다른 조선의 승교자들 초판의 원본이 공개되었다. 베르네 주교는요. 끝났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시기 천주교 탄압했던 바로 병인 박해와 관련된 사건이죠. 이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터지지 않습니까? 맞죠. 프랑스랑 관련된 사건이었고요. 맞죠. 그의 유인은 현재 절도산 성지의 보완 대원에 있다.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이용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으나 이게 잘 되지 않자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했던 사건이 병인연에 있었던 구박 바로 병인 박해였습니다. 이걸로 병인 양요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프랑스의 바로 로즈 제독이 강화들을 침략했던 바로 병인 양요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맞죠. 황사양의 백사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이거 아니고요. 앞에 있었던 얘기요.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졌다. 1차 수신사니까 강화도조약 내용이 되겠고요. 정부가 청나라의 원병을 출병하는 요구가 되었다. 이건 임오군란 때나 맞죠. 갑신정면 때 청나라 앞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퇴 수습을 위해 이용태가 안엑사로 파견되었다. 동학농민운동식이 있었던 고부봉기 이후의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 괜찮은 문제였죠. 쉬운 문제였고요. 자 이양 또 나왔어요. 이양이 누군지 아십니까. 흥선대용군의 본명이 바로 이양입니다. 맞죠. 흥선대용군이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군에 대한 차별정책 대우로 일어나 이 사건을 진압한 청이 흥선대용군을 잡아갔죠. 텐진으로. 그때 흥선대용군에게 책임을 물어 납치해갖고 흥선대용군을 규정 뭐랄까 감금했을 때 나왔던 역사적 사료인데요. 여러분 흥선대용군이 이 사건 이후에 끌려갔다고 했어. 어떤 사건? 바로 임오군란입니다. 임오군란. 구식군인들이 별기군에 대한 차별정책. 별기군과 본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대우 때문에 들고 일어났던 게 임오군란이었죠. 임오군란. 바로 구식군인들이 하측민들과 함께 봉기했던 임오군란이 되겠습니다. 임오군란의 결과 조청 상민수륙 우역장정이라고 하는 청과의 조약을 체결하게 됐고요. 일본군에게 배상군 지불과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약속하는 이른바 재물포조약을 체결하게 됐었죠. 맞죠? 그래서 임오 조제 미안합니다. 임오 조제 여러분 임오 조제 미안합니다. 임오군란 때 조청 상민수륙 우역장정 임오군란 때 재물포조약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삼정이정차를 설치하였다. 이건 진주 임술농민 봉기 이후고요. 어지현 장군의 광성보호전투 신미양요 때고요. 종로와 천국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신미양요 이후 흥산대원군이 세웠던 비석이고요. 일본 군함 우윤혀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운요 사건이죠. 이걸로 강화도주에게 체결했고요. 자 32번입니다. 해로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서양병원이었던 이 병원 바로 광해온이었죠. 광해온. 갑신정변 이후에 만들어진 광해온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3점짜리로 출제가 됐습니다. 연두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냐 라는 그런 어떤 질문들이 많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신정변 이후에 광해온이 만들어지고요.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 상당히 기독교 관련된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갑신정변 이후에 왜 그랬냐면 당시 미국 당시 고종과 민비가 기독교 세력 미국 세력을 유용해가지고 청나라 간섭을 폐지하려고 됐었고 뭔가 사양 특히 미국과 관련된 어떤 외교정책을 많이 추진했단 말이야. 갑신정변 이후에 주미 공사도 파견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또 갑신정변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이유는요. 기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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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신정변 기독교와 관련된 선교사들과 관련된 어떤 여러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아펜젤러가 만들었던 바로 배제학당이 되는 겁니다. 배제학당 근데 배제학당의 연도가 또 1885년이야. 시기상으로도 맞고요. 정답은 1번인데 나머지는 왜 틀렸냐. 영선사 일행으로 청나라에 갔던 건요. 개항 이후에 영선사가 갔던 거죠. 틀렸고요. 우정국 계곡 축하연에 참석했던 건 역시 앞의 시기가 되겠고요. 연무당에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죠. 일본과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노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평양관민 이거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니까 역시 흥선대원군대 이야기니까 저 앞에 내용이 되겠고요.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건요. 아예 연도까지 같아버린 바로 배제학당이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입니다. 자 궁극기무철 나왔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1차 갑오개혁을 실시했던 초입법기구가 바로 궁극기무철였죠. 1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자 1차 갑오개혁 근데 그 이유니까 2차 갑오개혁이라고 해도 맞을 수도 있겠네. 맞죠? 별기구는 아니죠. 한성승구 아니죠. 맞죠? 다 앞에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자 2차 갑오개혁 시기 때 교육입국조소와 재판소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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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입국조소와 재판소 교재입니다. 교재 자주 사랑하는 키워대요. 교재 2차 갑오개혁 때 디귿리어 정답 5번이 되는데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4번 지금 일본 관리들이 주고받는 내용들인데 새벽에 새벽이야 새벽 새벽에 대군주는 급히 외국 공사관에 피신한다는 거짓말고를 받았음 모시트로야의 왕태자와 함께 궁유들이 타는 가마루를 타고 경계 화수렴을 타는 밖으로 나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 몸을 옮겼다라는 거야. 몸을 옮겼다는 거지.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숨겼다. 아관파천이죠. 아관파천 아관파천 이후 발생한 사건 이 아니라 지금 이 아관파천에 나타났던 배경을 물어봤어. 아관파천 왜 나타났냐고 했으니까 원인을 봐야겠지. 을미사변 아닙니까? 고종이 자신의 부인이었던 명성하고 민비가 피살당하고 나서 이게 무서웠단 말이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숨기게 되죠. 나중에 을미사변 물어보는 거죠. 이유에 대한 삶의 이거는 이제 아관파천 이후고 그쵸 이유입니다. 전부 다.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35번 장정이라고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시 3점짜리 나왔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 어려운 문제. 이거에 조일통상장정 물어보는 거예요. 조일통상장정.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게 1883년 조미수호통상정액 이후에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관세에 대한 설정이 들어갔지만 이제 조일통상장정에서는요. 관세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또한 우리가 곡식을 방어하는 명령 방공령에 대한 방공령에 대한 선포권도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일통상장정에서 일본에게 최국대우를 또 허용해주기도 했죠. 이 조일통상장정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방공령 선포권이 들어간다. 관세 설정이 들어간다. 최국대우가 들어간다. 관세 설정 들어갔고 최국대우 내용이 들어갔고 방공령 선포권인 규정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선택지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답을 몇 번? 2번이 됩니다. 갑신정의 영향으로 체결된 게 아니에요. 조미수호통상정액 영향으로 체결된 겁니다. 일본 공사관의 경비부인 주둔했던 건 재물포조약이고요. 일본 재정고문을 두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재정고문 메가다, 스티븐스 막 나왔던 건 한일협약 중에서도 1차 한일협약대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부산의 두구상구를 경영한다는 건 강화도조약이고요. 이 두구상구가 원산과 인천이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36번인데요. 자, 남궁호구 이번엔 독립신문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요. 이분하면 이제 또 무공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서태필과 함께 독립협회, 독립신문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문까지. 자, 정답은 이 단체 독립협회 정답은 독립문 3번이 되겠습니다. 고종의 강제퇴의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대한자강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105인 사건으로 Y가 됐던 건 신민회가 되겠죠.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괴했던 건 신간회가 되겠고요. 신민회, 신간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던 건 임시정부가 되겠죠. 그 다음 37번. 따단. 좋은 문제입니다. 자, 가 내용과 나 내용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가부터 보면 키워드를 찾으세요. 통감이 나왔습니다. 통감. 초대통감의 이토이로봄이었고요. 이게 그 유명한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2차 한일협회였죠. 을사늑약, 을사조약 맞죠? 그 다음 보니까 고등관리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통감이 된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키워드야.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로 임명한다. 우와, 이거 뭐지? 통감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대요. 차관정치야. 차관정치. 차관정치. 이 차관정치를 규정했던 게 바로 정미칠조약이죠. 정미칠조약. 다른 말로 한일신협약이라고도 하죠?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가 내용이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는 걸 알았다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을 봐야 되고요. 그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알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종의 헤이그 특사 보냈다. 맞죠? 맞죠? 뭐, 일사 의병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답은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이 정답이 되겠죠. 13도 창의군은요. 여기 이후에 나와야 돼요. 나 이후가 되겠고요. 관민공동에는요. 여러분, 독립협회 때 내용이죠. 전혀 관련 없고요. 그다음에 우금치전투. 2차 동학농민운동 때 우금치전투.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스토리가 되겠고요.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들을 불법 점령했다. 갑신정맨 이후였던 거문도 사건이 되겠죠. 전혀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정답은 5번. 38번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2점 자리로 나왔는데 선생님은 정말 좋은 문제를 생각해요. 한승감에서 요즘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맞죠? 지역이야. 우리나라 지역이 아니란 말이지. 유카탄 반도로부터 계약 노동자들을 수송했던 일포도호라는 배래. 근데 이 배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한 달 넘게 전혀가지고 에네켄 농장. 에네켄 농장입니다. 멕시코로 갔던 거죠. 사양해가지고. 그렇죠? 멕시코 하면 여러분은 승무학교. 무조건 이해가 없어요. 멕시코 하면 미음자. 멕시코 미음자. 승무학교. 딱 연결져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뭐 하와이냐 헷갈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 멕시코 하면 승무학교. 어느덧 많은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기출을 꼭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걸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권업회는 연애주에 있었던 기관지 신문이죠. 아니고요. 북로군정선은요. 북만주. 북간도가 되겠고요. 주권재민을 천명한 대동단결 선언은요. 상하에 있었던 거죠. 상하에 있었던 선언된 거죠. 그다음에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동의 선언을 했던 건요. 일본 도쿄에서 발표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골라야 되겠죠. 2번. 29번입니다. 동양평화로 나왔습니다. 이분은요. 류순 감옥에서 승국하셨대요. 바로 안중근 의사십니다.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만 알았다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하셨죠. 정답은 3번. 봉헌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던 건요. 홍범도 대한민국 신보는요. 양기탁, 배델 그다음에 서전서속을 설립했다. 이상설. 아 이상설. 그리고 서전서속이 북간도 북만주에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겠고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를 조직했던 건요. 바로 임병찬이라는 분이었죠. 정답은 3번. 40번 문제입니다. 관세가 폐지됐다. 1923년입니까? 23년이요. 23년. 왜? 관세시거든. 관세. 하나, 둘, 셋. 23년인데 여러분 이 관세가 폐지되면서 일본 자본 진출이 우리나라에 물밀쎄시 들어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당시 국산품 애용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물산장려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동양척시주식회사가 설립됐던 건 1908년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되겠고요. 메가다의 주도구로 화폐정리 사업이 정개됐던 것도 구한말의 이야기고요. 회사 설립을 허가대로 바꿨다. 이거는 이제 한국중앙총상위의 상권수호운동 희전상위에 전개했던 건 역시 구한말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1번 만세운동인다. 만세운동. 종래에서 일어나는 만세운동이래요. 여러분 만세운동 여러 가지가 있죠. 3.1 만세운동도 있고요. 60만세운동도 있겠고요. 광주 학생항영운동 만세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키워드죠. 융이 황제여 임산일 고종은요. 광무야. 융이는요. 바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순종. 순종의 인산일 장애시대에 터진 게 바로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운동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요. 이 권호섬 선생이 사전에 체포되면서 음 이제 발각이 되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끝까지 시위를 전개했죠. 물론 전국적으로 번지지 못했습니다만은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면서 훗날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 바로 60만세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원산총파업 관련 없고요. 치안유지법 관련 없습니다. 원산총파업은요. 1929년이고요. 이 60만세운동은요. 6666666 66666 1926년 이야기입니다. 전혀 관련 없죠.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이 제정됐던 건요. 1925년이 되겠고요. 국민대표위가 개최됐던 건 1920년 관련 없죠. 아, 28년입니다. 28년 관련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학생 간에 충분히 발단이 됐다. 이거는 광주 학생항일운동과 관련된 거죠. 1929년의 이야기고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정답은 5번 자, 42번 문제 난징 리치샹 위안소 구지진열관에 있는 만사기 위안부 동상은요. 고 박영심 할머니를 모델로 조성이 되었다. 참 아프죠. 위안부 이야기할 때마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 때 중일전쟁 이후라는 말이 아주 잘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중일전쟁이 1937년에 있었던 전쟁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일제 식민통치가 더 잔인해지고 더 극악스러워지죠. 바로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 있었던 건데요. 병참 기저정책도 행해지게 되고요. 맞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만주 군벌이 일본과 미세프 정책이랬다. 이거 25년에 있었던 것과 관련 없고요. 한국인의 한해 조선 태양양 1910년대에 있었던 겁니다. 내선 일체를 강조하면서 한국신민화 정책을 강조했던 민족말살 통치 시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강압적인 통치 글 목적으로 헌변경찰 1910년대가 되겠고요. 평양 등지에서 반중 폭동을 초래한 만보사 사건. 1931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게 나중에 만주사변의 어떤 배경이 됩니다. 한국인들과 중국인의 어떤 갈등을 초래한 사건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또 해외에 대한 또 역사적 사료가 나왔는데요. 이곳은 난징 또 난징이 나왔는데요. 난징 국민당의 수도였습니다. 난징 천영사 예터는 독립군 간부를 위해 양성된 조선혁명군사 간부학교의 훈련장소다. 의열단장이었던 이 사람 김원봉이죠. 김원봉 이제는 우리가 김원봉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분의 평가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항일투쟁에 대한 역사는요. 여러분 항일투쟁에서 이 사람이 거두었던 결과나 어떤 성과나 노력은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되겠죠. 자 의열단 의열단장 김원봉 윤세주 이육사 수많은 초록색을 배출했다. 그렇죠? 의열단 의열단입니다. 김원봉은요. 뭐 했습니까?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기도 했죠. 이 조선의용대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항일투쟁 단체야 중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항일투쟁 군사단체라고 항일 최초의 무장투쟁 단체 의열단 암기비법 의열단이 뭐가 되었다? 조선의용대가 되었다. 의열단이 의용대가 되었다. 그대로 외워주셔야 되죠. 시험에 맨날 답으로 떨어지니까.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정부로 수립하였다. 이상설이 되는 또 이상설 그 다음에 어... 뭐야 뭐야 대한광복회 후 총사령관으로 7.28을 박상진 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만주사벤 이후 대전자령전투에서 일본을 격파하였다. 바로 북만주에서 활동했던 우리 지청천 장군님이 되겠습니다. 민중인 집적혁명을 추정하는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했던 건요.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시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거의 다 왔는데요. 43번 했고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조금만 힘냅시다. 44번 일질강점기 경성을 전개로 하여 한국인이 사는 마을을 북촌 일본인들이 사는 마을을 남촌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눠놨죠. 당시 이제 경성은 서울을 일컫는 말이었고 어... 단성사라고 하는 극장이 나왔습니다. 극장 극장이니까 당연히 뭐 영화가 상영됐겠죠. 영화 하면 여러분 나훈규 나훈규 하면 아리랑 아리랑 하면 나훈규 나훈규 아리랑 떠올려야 됩니다. 정답은 1번 김희동립선언이 인쇄된 장소는요. 천도교 계열이 만들었던 인쇄소였다는 보성사라고 하는 인쇄소예요. 조금 어려운 선지였을 수 있어. 보성사 그 다음에 조선형평사가 창립됐다. 경남 진주가 되겠고요. 전영필의 집합문화재가 전시된 장소는요. 간송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간송 전영필 그 다음에 강유구가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던지는 장소 여기가 지금의 서울역이 됩니다. 오케이 정답은 1번 45번인데요. 와우 와우 우리 3천만 한국인이 및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 영국 미국 국가들과 연합하여 일본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자 대일선정포고라고 했습니다. 대일 41년에 있었던 거고요. 한국 광복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가 40년에 충칭에 정착한 이후 바로 한국 광복권을 창설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일본에게 대일선전포고를 열었고요. 맞죠? 나중에 영국군과 연합하여 미얀마 전산에 참전하기도 했었고요. 맞습니까? 또한 태평양 전산에서 추출하기 위해서 연합군과 이론으로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 국내 정진군을 편상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수행하려고 했었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바로 국내 진공작전을 시행하려고 했던 게 우리가 해방 직후에 했었던 어떤 노력들이었단 말이지. 물론 일본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게 40년의 이야기거든. 맞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국내 비밀행정조직 연통제는요.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초기의 활동 모습이고 파리 강화에서 독립촌원에서 제출했던 건 역시 그 전에 김규식 선생님이 활동했던 모습이죠. 유고활동을 위해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던 건 1931년 상하이에서 김구가 만든 단체였죠. 자 따라서 정답은 5번 자 46번입니다. 현대사 문제 자 46부터 50번까지는 현대사 문제였습니다. 현대사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사 문제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현대사를 좀 잡으셔야 된다는 거 자 제주도 하면 제주도사 3사건이 나왔고요. 이 제주도사 4.3사건과 관련된 내용 바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허정의 과도 내각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건 4.19혁명의 이유가 되겠고요. 3.1 민주 구국선언은요. 76년에 있었던 유신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죠. 그 다음에 귀속재산 처리법을 위해서 신안공사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일본 애들이 버리고 간 재산 적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미군정 시기 때 신안공사를 만드는 어떻게 얘기했다. 미군정 때 이야기죠. 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나눴다라는 건 바로 5.18 광주민주운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47번 문제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인 김창수 선생이 오늘 기자회견이 열었다. 회견에서 선생은 자유당이 강도적으로 통과시킨 이 보안법은 무효이며 보안법 나왔죠. 그 다음에 부산정치파동 때와 같이 반독재 구국 번국민투쟁을 전개해야 된다면서 여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바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셨다. 바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스토리죠. 이승만 정부 때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진보당의 조봉암이 제거됐던 건 또 역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인혁단 사건은요. 이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3번 경향신문 폐관했던 것도 이승만 정부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봉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죠. 이로 인해서 4.19가 촉발됐고요. 반민특위를 이끌던 국회의원들을 간첩의 비로 씌워서 체포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문제인데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운동 노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새마을운동 하면 농촌 근대와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균형에 있는 발전을 외쳤던 금면 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었던 새마을운동 바로 1970년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포항제철소 1호기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박정희 정부 때 업적이죠.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노무현 정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명박 정부 때 비준이 되는 거고요. 삼정황 나왔죠. 삼정황 전두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했다. 긴급조치권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영삼 그래서 김영실명제 김영삼 김영실명제 대통령 직속계구로서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됐던군요. 바로 DJ 김대중 정부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49번입니다. 자 우리 6월에 치루어진 바로 53회 한능검시험 나올 걸 여러분들이 냄새를 미리 맡으셔야 됐죠.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영화 1987의 배경이 되었던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던 맞죠? 호언철폐를 외쳤던 박종철 열사 추모 사건 나왔고요. 직선제 요구하고 있고요. 6.29 선언이라고 하는 민주화 선언 이한열의 열사 장해식 전부 다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아마 6월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1점짜리로 무조건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죠. 자 정답은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던 9호 호-헌-철-폐-독재-타도 정답은 5번이 나와야 됩니다. 유신체제가 붕괴하는 결과가 아니고 이건 이제 전두환 590화국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고력적인 한일 국교정상의 판단 때 6.3시기가 되겠고요. 양원지가 출범하는 양원지 국회가 출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를 이제 의원내각제 우리나라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의원내각제정부 내각책임제정부 장면정부도 이야기가 되겠고요. 신공부의 비상개혁 확대의 원인 이건 이제 5.18이죠. 5.18 5.18 신공부가 비상개혁을 확대하니까 바로 5.18이 발생했죠. 대망의 50번 문제였습니다. 와우 DJ 문제입니다. DJ 김대중 장무는 무조건 남북 최초 정상회담이 나오는데 요즘은 이런 단어를 가지고 힌트를 많이 줘요. 여러분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해가지고 DJ 인기 이렇게 해볼까요? 인기 인권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복지제도를 시행했죠. 앞서 말했던 노사정위원회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맞죠? IMN표를 극복하기도 했었고요. 맞죠? 김대중 정부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도출했다. 또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을 합의했었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고요. 정답은 5번 남북한 유해 동시기 가입은요. 노태우 때고요. 7.4 남북공단 상당은 박정희 때고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역시 노태우 때고요. 그 다음에 남북한 최초 이상가족 상봉은요. 전두환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50번에 5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0번까지 한륜공 53회 심화 모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중간중간 벨뼈 치면서 이거 3점짜리였어. 어려운 문제였어. 라는 문제들은 틀려도 되는 문제였지만 또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문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은요. 또 54회차에서 좋은 해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